도온이도 도온이가 원하는 거 해 아니면 우주야 저 멀리 있는 거 저 큰 거 어때요? 원하는 목표물을 맞추는 거 해 봐 우주야 가까이 있는 거 하지 마세요 돌 튀겨요 가까이 있는 거면 멀리 있는 거 좋아 우주야 그거 맞추기 해 봐 맞췄어 우주야 그 옆에 있는 거 해 봐 저기 위원님 봐 저기 위원님 봐 거기 있어 거기 있어 태국 의원님 잘 봐 우리는 저 탑을 무너뜨릴 때까지 우리 여기 있어야 된다 미워 AAA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마는 어디 있어요? 밑에 있는데 좀 괜찮아 삼촌이 봐줄게 오우지 아까워 아슬아슬 넘어가버렸어 우지 너무 크잖아 좀 작은걸래 우지가 큰 컨트롤 할 수 있는 돌로 해야지 우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돌로 오 좋았어 오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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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